남자라면 갈지 빼기 뭘 빼 더 늦기 전에 갈지 빨리 군대 만들어 여친을 왜 국방에 의무를 질래 재잔을 내 핑계 난 멋진 놈이니 다녀오겠습니다 철 들어오겠습니다 2년 동안 잠시 안녕 제발 날 잊지 말아줘 부대 차렷 열중 쉬어 뒤로 돌아 전방을 향하여 5초간 남성 목이 터져라 외쳐 국군 도수 체조 1번 팔다리 운동부터 12번 숨쉬기 운동까지 방송 반주에 맞춰 1회만 실시한다 실시 띵띵이 환자 우측으로 열외 병장 최제 우 팔굽혀 펴기 20회 실시 실시 30회 실시 실시 40회 실시 실시 50회 실시 실시 60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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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뛰겠습니다 지금부터 군가를 실시한다 군가는 육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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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진병 번호 붙여가 둘 셋 팔 맞춰가 목소리 봐라 공기 바짝 열엔 없다 끝까지 가 끝까지 가 Like 우사인 볼 난 끝까지 가 잘하면 갈지 빼기 뭘 빼 더 늦기 전에 갈지 빨리 군대 만들어 여친을 왜 국방에 의무를 질래 재잔을 랩핑게 난 멋진 놈이니 다녀오겠습니다 철 들어오겠습니다 철 들어오겠습니다 2년 동안 잠시 안녕 제발 날 잊지 말아줘 병장이라고 어떡해 청소 안 날 수가 있어 같이 하자 내가 화장실 갈 테니까 나만 믿어 너네 가는데 내가 어떻게 쉬어 잠 있으니까 더 잘하는 게 청소야 병영 혁신 때문이 아니고 누가 신고 때릴까 봐서도 아니야 절대로 괜히 불편해 하지 말아줘 화난 거 아니니까 나 절대 내가 지금 화난 걸로 보여 우리 조금 얘기 나눌 필요 있어 보여 정말 시간에 다 모여 우리 얘기 나눠 보잘 방 적으론 말고 잠 떼고 나이 떼고 어서 사람 대 사람으로 뒤끝 없어 장담해 우리 사이 좋게 지내는 거 정말 간단해 오케이 1303 같은 계획 필요해 집어쳐 오케이 군대라고 해봤자 결국 다 사람이잖아 오케이 1303 같은 계획 필요해 집어쳐 오케이 군대라고 해봤자 모두 다 사람이잖아 남자라는 갈지 빼기 뭘 빼 더 늦기 전에 갈지 빨리 군대 만들어 여친을 왜 국방에 의무를 질래 재잔을 래 핑계 난 멋진 놈이니 다녀오겠습니다 철 들어오겠습니다 2년 동안 잠시 안녕 제발 날 잊지 말아줘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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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